1, 2, 3, 4, 5번 보기를 통해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투영된 것인지를 말하는 글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2번 제복은 착용한 사람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지 제복을 통한 자신감인지 그 다음에 사람마다 개성에 많은 옷차림을 할 자유가 있다. 개성에 많은 옷차림에 관한 이야기인지 사람들은 옷차림을 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래서 뭔가 외향, 제복, 옷차림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인데 조금씩 키워드가 좀 다르죠? 2번에 4번은 타인의 시선에 관한 이야기이고 5번은 복장과 외향은 사람들의 감정, 생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결국에는 왜 겉으로 보는 모습과 복장 같은 것들이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는 건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when 이라고 하는 접속사절이 나와 있죠?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젊은 경찰관이 유니폼을 입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은 거의 어떻게 느껴지냐면 뭔가 낯설고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반응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유니폼에요. In a range of more or less predictable ways. range라고 하는 단어가 범위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more or less는 어느 정도라는 의미의 다소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응하게 된다. 즉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죠. 즉 어떤 식으로 하냐면 just as they do.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just as는요. 뭐뭐처럼, 뭐뭐하듯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때 they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other people 말하는 거고요. 이때 do는 대동사죠. 그래서 reac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은 priest. priest라고 하는 것은 사제. 그러니까 성직자를 말하는 거고요. 아니면 to a white-coded doctor. 그러니까 이제 흰색 컬러를 입은, 흰색 상의를 입은 의사에게 반응하는 거와 같은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겠지요. 이러한 반응들이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뭐하는 데에. 초보 동사가 목조를 쓰였죠.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데, make가 다시 O형식 동사로 쓰여서 이 경찰관이 feel a part of the uniform. 자기가 어떤, 뭐를 느끼나 이런 의미죠. 이 형식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 유니폼의 일부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들어요?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make라는 O형식 동사에 대해서 feel이 목적격 보호로 나왔지만, 얘가 O형식 동사 출신이라서 첫 번째 주격 보호, 그리고 두 번째 주격 보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신이 뭔가 유니폼의, 제복의 일부라고 느끼면서 그리고 이제 이 유니폼과 함께 가게 되는 역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복이 요구하는 어떤 역할에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사촌형이었고 그 다음에 그냥 옆집 친구였고 뭐 이랬는데 제복을 딱 입는 순간 이 사람이 아, 이 사람은 경찰이지. 그러면 이 경찰은 무슨 무슨 일을 해야 되잖아. 라고 사람들이 좀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냥 배나온 옆집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만났는데 의사 옷을 딱 입고 있어요. 그럴 때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This is the point of uniforms. 이게 바로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다. 이런 얘기죠. 그들은요,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폼은요, 뭐 하는 데 도움을 주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게. 근데 뭘 생각하냐면 그들 스스로를 생각하죠. 그 다음에 into는요, 결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생각해서 어떤 특정 방식의 행동, 이런 걸 생각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고, 그리고 커뮤니케이트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커뮤니케이트를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니폼이 전달하겠어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전달하겠어요? 사람들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삼형식 동사로 쓰였거든요. 저기에 왓절이 목적어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격포, 두 번째 목적격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오형식 동사 수동태로 쓰였죠. perform이라고 하는 삼형식 동사 출신에 대해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목적어로 어디로 간 거예요? 의문사 what과 function이라는 목적어가 함께 합쳐진 거예요. 어떤 기능을 그 사람이 수행하도록 기대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dress, 옷이라든지, 아니면 appearance, 외모라든지, 겉모습 이런 것들이 a sort of uniform as well,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유니폼 역할을 역시 하게 된다는 거죠. whether는 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런 의미로 쓰여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좋아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 강력한 statement, 진술이 되어준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what to expect from us?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에 관해 아주 말하지 않아도 강력하게 진술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아주 강력한 표현의 수단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요. 아주 강력한 statement, 표현의 수단이기도 하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우리 스스로에게요. 뭐에 대한? about what to expect of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dress와 appearance다. 이것은요. 이렇게 되겠고요. shapes라고 하는 동사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together with 부분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the way 주어 동사의 구조인 거 보이시죠?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외양, 겉모습에 반응하는 방식과 함께 이러한 것이 하우절 이하를 형성해준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이런 방식들을 강력하게 형성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요. 제복에 관한 글 맞죠. 복장과 외양과 옷차림 이런 거에 관한 맞지만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5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 타인의 시선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자신감 이런 얘기 아니고요. 물론 1번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과 감정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 외관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투영한다는 얘기는 얘가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외관이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살표가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1번이 답이 아니라 5번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